한국국토정보공사 1351년, 22살 국민왕은 마침내 오랜 볼모생활을 마치고 고려로 돌아와 고려 31대 왕위에 오른다. 즉위하자마자 국민왕은 강력한 반원정책을 편하간다. 당시 고려엔 몽고풍이 만연했다. 국민왕은 먼저 원의 복식과 변발을 금지하고 모든 관제를 고려의 관제로 되돌린다.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기 위해 국민왕의 개혁은 신속히 진행된다. 원의 연호를 폐지하고 모든 법률과 제도를 고려 초의 전통으로 되돌린다. 국민왕은 당시 원의 권력이 기대어 권세를 누리던 기철, 권겸, 노책 등 부원 반역대를 숙청함으로써 내부 개혁을 완결짓는다. 이 지도는요. 정말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지도입니다. 이 쌍성총관부는 지금 고려 화주, 그러니까 함경남도 이남 영흥 이북 지역을 원나라가 직접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곳인데 이 국민왕이 여기 군대를 보내서 무력으로 1356년 5월, 공민왕은 쌍성총관부 공격을 지시한다. 항몽전쟁이 한창이던 1258년, 몽골에 빼앗겼던 천령 이북의 땅. 고려군은 출정 두 달 만에 쌍성총관부를 함락시킨다. 항몽전쟁 후 약 100년. 마침내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한 것이다. 사실 기존의 원과의 관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박수 한번 쳐봅시다. 국민왕의 출진력이라는 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기철, 기철, 쌍성총관부 수복.